세번째는 화목제입니다. A Peace Offering.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제바크 쉘라멘인데 제바크는 희생 쉘라멘은 쉘렘의 복수형으로 즉 우정과 연합을 위한 희생제물이라는 뜻입니다. 번제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됨에 대한 기쁨과 감사 하나됨을 제사장들과 함께 고기와 유기병을 나누어 먹으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감사제는 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원하는 복을 얻었을 때 레위기 7장 12절 또는 소원이나 자원제 레위기 7장 16절 화목제물을 여화께 드립니다. 화목제 순서는 번제와 거의 같은데 화목제를 감사제로 드릴 때 기름 섞은 무기병과 기름바른 무기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함께 드립니다. 레위기 7장 12절 말씀 또한 유기병을 화목제의 희생과 함께 드리는데 이것은 재단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화목제물의 고기와 함께 유기병을 먹는데 드리는 자도 함께 먹는다고 레위기 7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기병을 먹는 이유는 유기병이 고소하고 달콤한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쁨과 은혜의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화목제만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평민이나 누구든지 제사에 참여한 자가 다같이 고기와 유기병을 나눠 먹으면서 화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감사의 화목제물은 당일날 다 먹어야 하고 소원의 자원 화목제물은 그 다음날까지 먹고 3일째는 태워버려야 합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원, 바우, 이 서원은 기간이나 조건을 정해놓고 여와께 헌신되어지는 나시린의 서약이고 자원제, 프리웰 오퍼링은 기간이나 조건이 없이 의무감 없이 스스로 정하여 여와께 헌신하는 방식입니다. 이 화목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화목의 사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첫째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화목한 관계였는데 마귀의 계략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다니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고 숨는 이상한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귀의 계략이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인간을 벌하시고 멸망케 할 것이라고 인간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힘을 기르고 대항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마귀의 계략을 깨뜨리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담을 허르시고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골로세서 1장의 10절 말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둘째, 사람과 사람들의 화목입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원수를 맺습니다. 이것도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재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서로 사랑하고 화평해야 할 존재인데 죄로 말미암아 서로 죄를 전가하고 남을 탓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삼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불신자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우리도 이웃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웃들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불신자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해드립니다. 이웃들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불신자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해드립니다.